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온 에어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오늘 무슨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저기 올릭스. 예. 그걸 68,300원 쯤 샀는데 그 뒤로 올라가지를 안 해서 한번 전화드렸어요. 예. 지금 올릭스 보니까 59,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손실이시네요. 아, 예.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이거 계속 들고 갈까? 그러면 이 가격 올까? 이게 궁금하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하고 한 분의 의견 선택해서 듣겠습니다. 자, 올릭스입니다. 두 분 의견 주세요. 하나, 둘, 셋. 보유. 보유. 어, 통했습니다. 보유 의견이 나왔는데요. 시청자님, 그러면 오늘은 김길성 전문가와 먼저 통화해보세요. 네, 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올릭스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신지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유, 되게 소중하신 분 버신 돈인데 이거를 잘 모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같은 전문가 분들한테 추천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도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요. 우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분석을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전체적인 업황의 흐름이나 앞으로 이제 신자, 이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 모멘텀은 재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리셨던 매수가 6만 8,300원의 비중이 10%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선은 지금 전체적으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또 추가 매수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유 관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선 차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거는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다, 이 기업 자체는. 하지만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요. 전 임상이 있어요. 임상 이전에 전 임상에 대한 파이프라인, 돌입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R&D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앞으로의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유 관점은 그 의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6만 8,300원이시라면 저는 홀딩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우선 주식이라는 거는 예측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장이 하루아침에 급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매수가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물론 이게 내일 당장 오르지는 않겠지만. 손절가만 잘 제가 제시해드리는 손절을 기억을 해주시고서 홀딩을 해주신다면요. 매수가 부근인 6만 8,000원 부근에서는 정리를 우선 1차적으로 해주셨다가 눌림이 나왔었을 때 다시 한 번 6만 5,000원 가격대에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재매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6만 5,000원 적어놓으시고요. 네, 네. 궁금한 부분 해결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02786-1022-1023번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연락 많이 기다릴게요.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연결이 안 됐나요? 잠시 뒤에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걸어놓으시고 밥 먹으러 가셨나, 식사하러 가셨나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문자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문자도 오늘 꽤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JYP 엔터, J컨텐트리, 미디어주와 관련된 궁금증 오늘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CSA 코스믹,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관련 종목도 보입니다. 이 중에서 J컨텐트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매수가 4,872원, 비중 10% 보유 중이신데요. 이거 적어놓으시고요. 이거 먼저 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어떤 거 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바이오텍 2만 4천원, 2만 4백원에 보유하고 계신다는 글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해인 7,880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전략 좀 부탁합니다. 이것도 챙겨보겠습니다. J컨텐트리 먼저 갈게요. 이거 어떤 분 갈까요? 김길성 전문가님, J컨텐트리 체크해 주시죠. 네, 이제 J컨텐트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컨텐트리는 최근에 스카이캐스를 방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테마로 분류가 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절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17년, 16년을 저점으로 시작을 해서 17년도 계속해서 실적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는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1차적으로 파동이 하나가 형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지지를 받고 62평, 중요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는 모습은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4,800원대시라면 우선 굳이 지금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조용할 때 매수를 해서 시끄러울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지루하다고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평균 손익비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 주셨던 분은 분명히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저점에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거래량 자체가 77만 주 정도밖에 터지지는 않았지만 우선 1월 달 초중반에 거래량이 1차적으로는 약간이라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보통 대추세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1차적인 파동이 얕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대추세 자체는 2차 파동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취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우선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이 목표가로는 우선 1차적으로는 5,200원대에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비중 절반 정도는 5,200원대에서 매도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상승 돌파 흐름 나와준다면 이 차트를 보시면 6,500원대 매물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원에서 6,500원대에서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단기적인 접근 또는 중장기 접근 대응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500원 수준에 오면 단기적으로 일단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하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처 체크를 해드릴게요. 먼저 제2콘텐트리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해인이었죠. 네, 해인. 매스카 7,880원 비중 20%. 정말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 종목은 박서준 전문가님. 후광이 비친다고 하셨는데 그 후광으로 좀 잘 분석 좀 해주시죠. 네, 해인. 네, 2018년도에 대북 관련해서 남북 경영업주로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 3,000원대 종목이 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현재는 지금 조정을 받고 9월에 한번 큰 상승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만 700원의 고점을 찍고 그 다음 고점을 못 넘기고 거래량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앞전 거래량을 못 넘긴다는 건 더 이상 이 크게 상승할 여력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대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7,800원이라고 하면 7,800원대라고 하면 조금 높은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등 자리는 전에 상승했던 7,300원까지는 지지를 해주고 300원에서 7,000원대 사이는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평단 언저리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수적인 의견 주셨네요. 혜인에 대해서 일단 오늘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격 내용들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끊겼던 분이실까요? 다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온 에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코아스 2,000원에 보유가 20%요. 코아스 2,000원에 보유 20%요. 지금 매수가 근처이네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9월 달부터 주식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지금 이거 2,000원에 사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안 그래도 본전권에 와서 팔려고 하다가 제가 매도 타점을 아직까지 초월해서 잘 몰라서 그냥 본전에 매도하려다가 조금 더 가겠지 그랬는데 오늘 조금 내려가네요. 꼭 그렇더라고요. 이 가격 조금 더 가겠지 하면 내리고 말이에요. 오늘 한 4%, 5% 가까이 빠지면서 어제 매수가 근처, 매수가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긴 했는데 다시 한 번 그 금액이 올 수 있는지 그거 좀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코아스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매도. 어?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떻게 매도 의견 한번 볼까요? 얼마의 매도를 하는지 이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서진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코아스도 아까 말씀드린 해인과 비슷한 경우로 남북 경업주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하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일단은 너무 좀 높은 자리에서 지금 어제 시세 분출을 한 번 했고 거래량이 충분히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평단 언저리에서 정리를 하시고 더 낮은 가격, 1,500원에서 1,600원대에서 보시고 남북 간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천천히 호재뉴스가 나올 때 접근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매도한 이후에 보고 다시 접근하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남북 경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슈가 들려오는 거라서 매도했는데 오르면 어떡해요? 네,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님 일단은 지금 현재 3천원에서 1천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천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00%가 상승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떨어지면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일단은 이 평선들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어제 큰 틀로 인해서 하락했다 상승했다가 충분히 물량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쉬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탄력을 매수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점점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하는 데 초점을 더 맞추자라는 관점에서 보수적인 의견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답변 되셨나요? 더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2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2천 원까지 아니고 지금은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매도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의견, 답변 주세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조금 하락을 했는데 거의 뭐 한 1,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회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님 평단 언저리, 평단 오면 조금 상승은 나오겠습니다. 오늘도 회원님 평단까지 갔던 걸로 보이는데 평단 정도에서 정리를 먼저 하시고 나중에 다시 밑에서 추세선 잡고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원, 1,600원대 사이에 다시 천천히 매수, 분할 매수를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코아스 전화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이상톡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앱을 통해서도 많이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상톡 둘러볼까요? 여러 가지 글들 오늘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김길성 전문가님,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런 글도 보이고요. 에이스테크 이거 언제 팔까요? 올릭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올릭스 저희가 진단을 해드렸죠. 명쾌한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서진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도 올려주셨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이상톡 통해서 빠른 종목 상담 진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문자 상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지금 계속 주고 계시죠? 이 종목 부탁드려요 하고 어디 가셨을까? 여기 있네요. 인터불스에 대한 궁금증 주셨고. 카카오. 카카오 오늘 실적 안 좋게 나왔는데 올라서요. 주목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서진 시스템, 현대로템, 애경산업. 뭐 볼까요? 일단 아까 제가 좀 봤었던 TV 보고 있는데 문자 드립니다. CSA 코스믹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데 거래 정지가 되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평단 4호?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죠? CSA 코스믹 이거 보겠습니다. 김길성 전문가님, 인상 좋은 전문가님 이거 좀 봐주세요. 네, 그 CSA 코스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쪽 업종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성아 대표를 좀 기억을 많이 해주실 텐데요. 실제로 제 제일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일 가까운 지인은 제 아내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잘 찍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과거에서도 화장품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투자를 하면서 많은 시청자님들께 많은 수익을 드렸던 즐거운 기억도 있습니다. 최근에 CSA 코스믹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지금 당장 거래 정지가 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가 먼저 풀리는 걸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거래가 풀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보다 더 좀 현명한 대처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주로 해가지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탄소년단이죠. 이 방탄소년단이 화장품의 모델로 채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한 테마 아닌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최근에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도 안정적으로 끝나고요. 중국과 미국도 어느 정도 무역 협상 완화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화장품 업종에 대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업종에 대한 분위기는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유하고 계시다면 4,507원 정도는 되고 있는데요. 우선 목표가는 한 5,000원에서 5,5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로는 우선 기술적으로는 확률적으로 좀 배팅을 하는 게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한 3,500원대 하향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홀딩해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5,000원 정도 부근에서 좀 목표가 분할 매도로 수익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A 코스믹 지금 보니까 이게 허위 매출 고발로, 증선유예 고발로 인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도 추이들 좀 들여다보시면서 드린 내용, 그 가격 전략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1만 9,500원 비중 20%로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약간의 수익 구간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기다릴까요? 이거는 박서진 전문가님. 네, 서진 시스템.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5G 관련해서 큰 이슈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부터 계속 5G, 저희 평창을 지나서도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서진 시스템이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작년 여름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재상승을 노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오늘 최근 1년간 신고점을 찍었는데 일단은 1봉을 봐주시면은 전의 고점이 2만 원 초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는 터치라고 다시 내려왔는데 종가가 2만 원 이상의 자리를 잡는다면 아마 추가 여력 상승도 더 볼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1만 9,500원이면 조금 더 홀딩하셔서 조금 더 2만 원 이상의 종가가 끝난다면 조금 더 홀딩하셔서 조금 더 수익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가자, 들고 가자 라는 의견, 서진 시스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계속 문자가 오늘은 꽤 많이 오네요. 하나하나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멘트 좋습니다. 저희가 좀 힘이 나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서현 2화 이렇게 주셨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조금 전 해주셨네요. 이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두산건설 1,900원 비중 30% 너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이 말씀도 주셨고 동양물산 3,070원 어머 10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세요. 이거 꼭 봐드려야겠습니다. 3,070원이고요. 동양물산 비중 일명 이른바 저희가 몰빵이라고 하죠. 10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셔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대요.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고 있는데 이거 이제 김길성 전문가님 하실 차례죠? 동양물산 좀 봐주세요. 네, 우선 동양물산은 과거에는 정치인빈 관련주로서도 한번 테마가 형성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10월 달에는 남북 경협주로서도 분류가 되면서 전체적인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보던 기대감도 최근에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요. 우선 제가 먼저 상담을 시청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비중을 100%를 매매를 해주셨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과거에 오랫동안 물려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거는 반성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과거에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크지 않으셨다면 최근에 개별 중복 장세가 이어질 때 분명히 손실을 최소화하셨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돈이 없으신 거죠. 그렇다고 신용이나 미술을 씻거나 아니면 대출을 하시거나 그런 건 절대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매수가 자체가 3천 원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최근에 분위기나 아니면 전체적인 유동성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3천 원까지는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중인 파동에 형성이 됐었을 때 고점에서 한 번 강한 장대음봉이 나와주었는데요.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크게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다시 한 번 계속해서 장대음봉 뒤에 장대음봉, 계속한 변동성 확대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당장은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교체 매매를 하거나 그럴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추가적으로 현금이 있으시거나 그랬으면 제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비중을 100%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선 손절가 구간 한 2천 원 정도를 지지 구간으로 잡아보시고요. 2천 한 750원에서 3천 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절반 이상은 매도를 하시면서 차라리 포트폴리오 자체를 다시 한 번 구성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천 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로는 한 2천 750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하지만 손절가 2천 원 하단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내용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동양물산 체크를 해봤고요. 그런데 김기선 전문가님 혼내지 마세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희 동양물산 문자 상담 통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카카오 보겠습니다. 매수가 9만 3천 5백 원, 비중 20%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오늘 카카오가 의외의 반등이 나오면서 10만 원 회복하더라고요. 더 들고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박서준 전문가님. 네, 다음 카카오. 지금 현재 9만 3천 5백 원이 평단이고 비중 20%면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하락을 작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조정 주면서 하락을 좀 나왔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모멘텀에서는 지금 유화사업 및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스쿨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예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금 택시, 카카오 택시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조금 하락한 여건도 있지만 지금에서는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좀 더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1차 목표카는 아직은 한 11만 원 이상은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시세 분출이 나오고 거래량이 좀 더 나와준다면 1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진단을 해주셨네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더 많이 내셔서 나중에는 감사하다고 전화 받고 싶네요. 카카오까지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상톡에 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상톡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릭스 봐드렸고요. 제일 첫 번째로 글 주신 분이 누구시지? 캔서록 방송 보고 샀습니다. 이 분 봐드려야겠습니다. 성충 오토님께서 캔서록 방송 보고 사셨대요. 매수과 8,500원 비중 30%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그 밑에 에이스테크도 보겠습니다. 매수과 5,050원 10%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에이스테크부터 먼저 볼까요? 이번에는 김길성 전문가님. 다시 읽어드릴게요. 에이스테크 매수가 5,050원 비중 10%입니다. 에이스테크 5,050원은 비중 10%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저희 메신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안테나나 아니면 모바일 안테나 또는 중계기 등의 무선통신 사업하고 무선통신 기술에 기반한 방위 및 차량용 레이더 안테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통신 관련해서 다음 달 이슈가 있습니다. 5G 급행 차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통신 관련주들, 특히나 무선통신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할게요. 항상 어떤 업황이나 아니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무작정 맹신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대응, 즉 매수나 매도 타이밍, 타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파동이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상승 파동 하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이제 다행스럽게도 5%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중 축소를 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워낙 매수가 자체가 나쁘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차트를 좀 잘못 보여드렸네요. 에이스틱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청자님께서 5,050원에 매수 타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 같은데 우선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다가 돌파가 나와주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전 고점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추세 자체가 여전히 상승 추세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고점 또한 돌파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비중을 축소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 자체가 만약에 지금 오늘 130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평균 수준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수준이 발생을 하고 장대 양봉 또는 급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그때부터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흐름도 거래량 동반되면서 상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홀딩 의견 제시를 해드리고요. 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천 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하시면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면서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6,570원 가격대가 1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수적 관점으로는 6,500원대에서 1차 비중 절반 정도를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비중만 한 7천 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익 많이 내고 계시네요. 수익 구간 축하드리고요. 수익 더 많이 챙기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에이스 테크 살펴봤고요. 다음 이어서 캔서로 볼까요? 저희 앞서서 상승 돌파고 월요일날 말씀드리고 오늘 시세가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저희 방송 보고 사셨다고 하니까 봐드려야죠. 캔서로 같은 경우에는 8,050원에 사셨으니까 8,500원에 사셨으니까 지금 9,200원 수익을 좀 챙기고 계시는데 얼마에 팔지가 궁금하다고 박서준 전문가님 아, 예 맞죠? 네, 캔서로 최근 새해 2019년 들면서 계속 거래량도 터지면서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8천 중반대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약 한 5% 정도 수익, 5%에서 7% 정도 수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밑에 하단 저항선은 뚫고서 위쪽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만 조금 더 받쳐주고 수익이 좀 더 받쳐준다면 짧게는 1만 원대 초반에서 크게는 1만 2천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분할 매도를 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1만 원부터 1만 2천 원까지 사서히 좀 정리하고 수익을 챙기자는 의견 캔서로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 이렇게 문자와 전화 상담, 이상톡을 통해서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이어서 종목들 발굴하는 순서, 강한 종목 발굴해서 전해드리는 고수의 영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전화 문자 계속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